네, 반갑습니다. 정보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생각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구서기가 되고 나면, 즉, 2교시형 서수령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게 마구서기의 달인, 즉, 막달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마구서기의 달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민되는 게 어느 위치에 내 생각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술하게 되면 그게 59점짜리 답안이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부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사라는 위치가 공학자로서 실무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공학적 지식체계만 나열하게 되면 그게 59점짜리고 그거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내 생각을 덧대어서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나 다른 문화, 다른 지식체계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술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결국 우리 답안지의 답안서기의 거의 정점은 내 생각을 어떻게 꼼꼼하게 기술해 나갈 거냐는 부분으로 개결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행에 따라서 답만 쓰고 말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안서기를 연습을 할 때는 내 생각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사 답만 쓰고 말아야 되는 즉 컴퓨터 구조에 관계된 문제라든가 알고리즘 또는 풀이형 문제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생각을 상시적으로 기술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고득점을 받는 방법을 가는 것이 연습을 할 때 그 방향을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내 생각을 쓰기에 좋은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쓰기 좋은 위치는 일단 일단락입니다. 일단락에서도 가단락 가단락은 정말 내 생각을 쓰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VPN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내통 문제죠. 그랬을 때 일단락에 현재의 코로나 문제 관련된 재택근무 그 다음에 스마트 오피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시사점을 엮어가지고 현재 시사점을 엮는 것은 나의 관점이죠. 내 생각을 엮는 겁니다. 그걸 VPN으로 엮어서 내 생각을 표현한 거고요. 지금 보면 RNN하고 LSTM을 비교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일단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RNN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거의 해결 방안을 LSTM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을 뜻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뜻댄다는 게 대단히 어렵거나 난이한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흐름을 가질 거냐 또는 어떤 방향을 가질 거냐 또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고 해결 방안은 뭐냐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건데 이걸 주어진 문제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락의 오버뷰 형식으로 오버뷰 형식으로 그려주는 게 일단락 특히 가단락이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수가 많은 경우는 일단락부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어본 문제가 4개, 5개 정도 되면 일단락에 내 생각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바로 물어본 문제부터 일단락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의 흐름이나 문제의 물어보는 방향성을 잘 확인한 다음에 일단락 가에는 내 생각을 기술하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빨리 판단해서 써주는 것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내 생각을 기술하기 좋은 데가 4단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단락이고요. 이 4단락은 온전히 내 생각을 기술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다만 멘토링을 할 때는 4단락을 꼭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단락이야말로 내 생각을 쓰기에 분할되어 있는 최적의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꽤 오랫동안 답안 지도를 해보면 대부분 시간 때문에 4단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 안에 4단락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차별화가 되는 거고 4단락에 내 생각을 풍부하게 쓸 수 있냐 없냐도 차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4단락을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5분 안에 3단락까지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4단락을 쓰기 위해서 3단락, 2단락을 줄여가면서까지 4단락을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단락까지 풍부하게 쓰는 걸로 일단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단락 쓰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만 시간적 여유가 안 되면 3단락까지 풍부하게 쓰는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최선이 아니면 자선을 선택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단락 보시면 고려사항이나 활성화 전략 같은 내 생각을 목차로 주면서 4단락을 기술했죠. 대략 한 2분의 1페이지 정도 썼는데 이거는 분량이 좀 많고요.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으로는. 그리고 그림에다가 표가 왔는데 이렇게 정형적인 형태로 써도 되지만 그냥 텍스트 베이스로 써도 됩니다. 어쨌든 내 생각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4단락 쓰시면서 한 3줄, 4줄만 쓰고 마는 건 너무 아깝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최소 6줄 정도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텍스트 비주면 채점자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림과 표를 이용해서 4단락을 기술해주면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단락, 가단락이 내 생각을 쓰기 참 좋은 단락이고 4단락도 내 생각을 쓰기에 참 좋은 단락이다. 그런데 1단락은 약간 오버비 형식에 가깝고요. 4단락은 전체 1단락, 2단락, 3단락에 물어본 질문을 답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4단락은 약간 확장 개념으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실무적 제언을 하거나 또는 1, 2, 3단락에 내가 기술한 걸 전체 뭉뚱그려 요약해서 4단락에 한 번 더 기술해 함으로써 채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 사달라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시로 내 생각을 쓸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강글입니다. 강글은 어디에 들어가죠? 그림 밑에, 그 다음 표 밑에. 강글의 위치는 무궁무진해요. 표를 만들고 표의 이 오른쪽 이 설명글도 강글처럼 쓸 수 있어요. 요게 그림이 오고요. 그 다음에 표 밑에, 그 다음 표의 위에 다 강글이 올 수 있어요. 다만 1교시형은 한 줄 정도로 기본 포맷을 잡고 2교시형은 두 줄 정도로 잡자. 요거는 약속된 만 아니지만 그 정도가 딱 읽기에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 생각을 쓰기 좋은 위치 1단락, 가, 그 다음 4단락, 그 다음에 강글, 본문의 강글 표 안에 있는 요 영역은 주로 키워드를 많이 기술하다 보면 내 생각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또 설명드린 것, 제가 이제 다른 표를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꿀딱 동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표의 그루핑, 그루핑도 내 관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일부 내포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표는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글까지 일단 내 생각을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는 거죠.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실 때 강글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또 4단락에 뭐 써야 돼요? 1단락에다가 쓰시라고 하는데 뭘 써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의 질문을 요 가운데라고 놓고 봅시다. 요 영역이 질문을 한 토픽의 영역입니다. 요 가운데가 질문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토픽을 기준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깊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토픽을 기준으로. 또 이 토픽을 기준으로 다른 토픽과의 융합,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무적 제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글에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십자형 내생각 정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줄에서 십자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십자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생각을 기술할 때 어떤 토픽에 대해서 답을 써내려가면서 강글에다가 이걸 조금 더 확장했을 거냐. 다른 토픽하고 융합해서 강글에 달 거냐. 아니면 실무적 제언을 할 거냐. 아니면 그 토픽의 구성요소를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냐. 4단락도 마찬가지예요. 1단락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형 내생각 정리기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문제의 흐름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기술해 내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Y축으로 넓게 보거나 깊게 쓰거나 X축으로 연계하거나 다른 토픽과 연계하거나 실무적으로 쓰거나 이 십자형 정리기법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내 생각을 막 적응적으로 써내려가면서 내 생각을 덧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의 흐름을 머릿속에 잡아줘야지만 내생각 기술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제 멘티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이 십자형 내생각 정리기법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제가 굴딱 특강으로 일단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신 X축입니다. 융합 연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현실감 있게 쓰는 방법 융합 연계하는 방법은 질문의 주제와 융합할 수 있는 다른 토픽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다른 토픽이나 키워드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질문에 답을 쓸 때 저는 강글이나 내 생각을 쓸 때 제가 샘플로 이렇게 써봤어요. MSA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인 도크나 쿠버네티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즉 MSA 구성 요소 밑에다가 강글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도크나 쿠버네티스 같은 이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어떻게 했죠? 연계해서 썼죠? 연계. 또는 이래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을 설명하는 실무형 답을 내 생각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MS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DevOps 방법론을 함께 활용해야 된다. DevOps라는 방법론을 덧대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썼죠. 물론 이것도 DevOps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융합 포맷과 유사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실무형 포맷으로 간 거죠. 그 다음 Y축의 확장입니다. 질문 토픽의 상위 토픽 또는 상위 주제로 좀 더 확장한 다음에 넓은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거죠. MSA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업무적 패러다임의 한 축을 담당한다. 물론 MSA가 클라우드에 완전히 내포되는 하위 토픽은 아닙니다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갈 때 소프트웨어에서는 MSA로 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하나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상위 주제를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요. 심화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한 토픽, 질문한 토픽의 상세 기술이나 구성 요소를 더 깊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SA는 스케일 큐브의 확장성 모델을 가지고 이 스케일 큐브는 XYZ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X는 뭐고 Y는 뭐고 Z는 뭐야? 이런 설명을 다는 것은 MSA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케일 큐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좀 더 정밀하게 개진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좋은 내 생각 정리하는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꿀딱 동영상으로 찍으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고요. 일단 이 포맷을 가지고 내 생각 정리하는 것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원격지에 계시는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원격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반지 멘토링을 지금 주변에 아는 기술사분이 계시면 다반지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다반지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그리타TV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가 공지상에 올려놨습니다. 다반지 멘토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언제든지 검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검증을 받으면 방향성만 계속해 지나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